아랍에미리트? 인구수 999만. 그 중 최대 도시는 바로 두바이다. 여행 중 신기하게 느낀 사실은 시민권자는 오히려 10% 정도이고 상당수가 다양한 국가와 문화의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한국인으로 다녀온 두바이 여행, 나는 다양한 외국인들의 반응과 문화를 볼 수 있었다. 8시 35분이고요. 제가 어제 엄청 빨리 잤어요. 이 호텔 1층에 짐이 있어요. 와 진짜 좋다. 여기는 운동 끝나고 밥 먹으러 왔어요.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아침을 주로 이거는 약간 요거트 같은 거고 콩이랑 가지랑 똑같은 거. 이거 호모스. 이런 거 빵이랑 찍어먹는 게 아침에 주식이거든요. 아랍에미리트? 할로미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우와. 오늘은 드디어 11시 30분이고 엑스포 한 날입니다. 엑스포, 근데 모빌리트. 모빌리트. 우와, 이게 뭐야? 오, 여기서 찍어야겠다. 여기서는 찍어야겠다. 여기서 PCR 검사진화, 백신 검사진화, 백신 검사진화, 백신 검사진화. 이쪽은 아빠 먼저였다. 땡큐. 아침이라서 그런지 기업들 질이 긴진 않고, 지금 상당히 더워요. UAE 있고, 한국관 있고. 엄청 크다. 진짜. 여기 와이파이도 무료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관이 바로바로 보이는구나. 덴마크. 저긴 뭘까? 여긴 오만이라고 해요. 저 오만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 아라베 스위스. 아, 자연스러운 이런 거. 오만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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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도 어디? 오만. 오만. 오만? 여기도 여기도 하고. 이거 뭐예요? 이거죠? 뭐예요? 뭐예요? 핸드 세네타이전인데. 핸드 세네타인인데. 오일을 마치나. 배구와. 오일을 마치나 배구와. 우와. 와우 여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치료와 하나는 치료 하나는 치료와 하나는 치료 쟈나님을 즐겁게 본다 여기서 약간 향수, 아랍 향수 이런 거 채찍이 큰데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나무가 생겼어 이렇게 있어 멋있어 멋있어 그쵸? 제가 무슨 말한지 알겠죠? 근데 아까 전에 여기 혼자 있을 때 영화 했잖아요 되게 귀엽게 쳐다봤어 여동생인 줄 알았어 여기 진짜 하루만에 못 볼 것만큼 되게 넓고 나라가 다 있는데 저기 뭔가 궁금해요 미쳤어요 우와 대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와 여기가 한국관이에요 오 멋있어 3시 35분 사람이 진짜 많아요 너무 독특해 에라이 나우유! 오 마이갓! 진짜? 와 여기 장나님이 팬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요?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푸드코트가 있어서 여기서 밥을 먹을게요 푸드코트가 곳곳에 있어요 푸드코트 와 음식이 너무 많아서 저는 여기 아라빙 메뉴가 있어서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파이욱 한번 주문할게요 됐다 이건 옆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거 치즈 맛있네요 치즈 맛있네요 치즈 맛있네요 근데 이게 그냥 치즈만 있으면 진짜 맛있어요? 치즈랑 자자르라고 아라비 향신료 있거든요 그게 찐인데 아까 본 것 같아요 밥 먹고 한국 간에 왔는데 밥 먹고 한국 간에 왔는데 맛있어 먹자 한국 간은 진짜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한국 간은 진짜 사람이 엄청 많아요 2030년 보단 많네요 오 진짜? 저녁에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 여기 또 식당도 있네요 식당 오징어 게임을 찍으면서 모양이나 글자를 만들고 한번 이제 약간 한국인에서 이렇게 좀 화합하고 이런걸 통장하는 두바이티비에서 오징어 게임이 핫해서 치즈하러 오셨네요 아! 오징어 게임이 핫해서 우산도 있고 저는 이게 랜덤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별이 나왔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오 망작이야 You are terminated!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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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 오오 땡큐 박나riadna 3시 4분 뒤에 시작해요 4분 뒤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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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월요일? 너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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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우와 호두과자도 있구요 아, 이미 먹었을때 디저트를 먹을거에요 근데 뭐 먹을거에요 아, 한국 음식? 불고기! 불고기! 김밥! 김밥! 한국 음식! 불고기! 불고기! 저는 만두 만두 맛있겠다 오, 젓가락지 오, 맛있다 맛있다 보여 여기 한 개들 때 한옥만이 하고 방금 반응을 보고싶어 소위 소스까지 잘찍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오, 김치 김치 김치요? 진짜? 와우 스프리티?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조금 더 맛있어 조금 더 맛있어 아, 진짜 느끼가 잘 흘러요 감사합니다 안에 약간 새우 수가 들어있어 새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마이갓 우와 우와, 대박 아, 셰프? 아, 감사합니다 호두과자 오, 도둑이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우, 도둑이 와, 셰프님 우와, 셰프님 뭐 셰프님이 만들어주신거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건 만드신거에요? 직원들이 만드신거에요 제가 먹어볼게요 아, 망고, 빙수 만들어볼게요 네 그럼,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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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진짜 아니, 왜냐면 기대가 전혀 없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혀 없는 정도였어요 내가 아니 일부 다처제긴 한데 너도 능력이 있어야지 아니, 진짜로 그런게 있어요 네 아내를 똑같은 똑같이 대우해줘야되고 돈도 똑같이 줘야되고 아, 진짜? 네 2미터 보이 제가 171이거든요? 어쿠로 1층 2층 3층 예에에에에에에이 와, 진짜 국뽕이 차오르는 순간입니다 우리 한국과는 이런 빈백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기 누워서 이렇게 보는거에요? 네 여기에서 여기가 네 여기가 네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쪼꼬미는 볼까요? 쟤 혼자 어딜 가든가 진짜 다 사우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우와 진짜 너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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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아랍 스타일이랑 아시아 스타일이라서 그런거라고 합니다 이게 옷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나라인지 오! 마라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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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데요? 두바이 두바이 두바이스 우리 오마는 밤 되니까 더 예쁘네요 이렇게 반짝반짝 일단 오늘 거의 한 6시간 동안 엑스포에 있었는데요 진짜 여기가 한 5년에 한 번씩 엑스포가 열린다고 하고 2030년에는 부산에서 열린다고 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진짜 어딜 가나 공연도 하고 그 부스에 들어가면 그 나라 분위기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 겉외관만 봐도 이 나라가 추구하는게 어떤건지 이런게 딱 엿보여지더라고요 지금 사람들도 진짜 많고 저희가 낮부터 있었는데 또 이게 밤 되면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두바이볼을 가려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고 근데 오늘 다시 한 번 느꼈지만 한국은 찐이다 국뽕이 원래 여기까지 있었는데 여기까지 차 벌렸습니다 한국이 최고다 이거 엑스포 6개월 동안 산다고 하거든요 진짜 오는 거 강추강추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엑스포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두바이 여행 브이로그로 뵐게요 안녕 이렇게 러시아관 쪽으로 오면은 메트로 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입구 앞에 이렇게 메트로가 있습니다 오 두바이 지하철은 다운 타보는데요 와 오 시원해 오 예뻐 예뻐 이 신기한 게 레귤러 퍼스트 이렇게 지하철에도 등급이 나눠져 있고 이거 하나에 10이거든요 그러면 한 3,000원 정도입니다 달려 달려 오 와 두바이 지하철이다 여기 방은 여자랑 실제로는 탈수만 탈 수 있는 곳만 우와 생기해 이 사회에 있었군요 그런 공간도 있구나 그래서 어쩐제 요기는 여드바이고 이쪽은 남자마이스 여기에 또 길어진 곳을 여행 변경 여행 당 중에 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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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